배우 손혜진이 근황 사진을 공개하자 임진설이 흘러나왔다. 일부 네티즌들은 손혜진 배가 나온 것 같다며 임진 축하한다는 글을 남기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퍼진 내용은 많은 팬들을 설레게 만들었다. 이에 대해 손혜진 소속사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임진설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좋은 일이 있으면 먼저 알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빈과 결혼한 손혜진이 행복한 근황을 공개했다. 손혜진은 잘 지내고 계시죠? 맛있는 점심 드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라며 근황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손혜진은 오라이트 원피스를 입고 라탄 모자를 쓰며 여름 분위기가 물씬 나는 스타일을 보였다. 공원에서 앉아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며 반려견과 산책을 즐겼다. 보기만 해도 여유로움이 느껴졌다. 해당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남편 현빈이 찍어준 것 아니냐는 부러움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배우 현빈이 첫 근황을 전했다. 현빈 소속사는 현빈의 화보 현장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현빈은 강렬한 조명 아래에서 아웃도어 의상을 입고 다양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뚜렷한 이목구비와 흠잡을 데 없는 외모로 감탄을 자아낸다. 42세란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근사한 모습을 보였다. 광고 촬영 현장에서의 근황은 아내 손혜진과의 신혼여행을 마친 후 공개된 가장 최신 사진이라 더욱 눈길을 끈다. 한편 현빈은 지난 3월 31일 동갑내기 배우 손혜진과 결혼했다. 결혼 11일 만인 지난 4월 1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이들 부부는 17일간의 신혼여행을 마친 뒤 4월 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현빈은 영화 교섭과 공조의 개봉을 앞두고 있으며 오는 하반기에는 영화 하얼빈 촬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손혜진은 차기작을 검토 중이다.